제기씨를 나타난 수빈 아린입니다.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수빈씨? 제가 이번에 아주 엄청난 분들을 초대했는데요 이제 곧 오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오셨나봐요 안녕하세요 서프라이즈 네 반갑습니다. 먼저 기다려주실 팬들에게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. 저희 추모로바이치게도가 인사하기 위해선 저희 멤버 어떤건지 할까요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얼른 기다려주실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에 집중하면 좋다 하는 퍼포먼스 포인트 어떤게 있을까요? 네 저희 포인트 안무 But it's you, you're the one that I want You, everything that I want Yeah 저희 MC도 같은 그룹인줄 알았어요 정말 기억하기 좋은 포인트 안무인 것 같은데 또 오늘 스페셜한 무대를 하나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무대할 서브곡 그러면 투모로바이치게도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? 네 그전에 낯선 시간에서 날아온 다손나봐 네 네 네 네 네